꾸미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해보고서 시간이 좀 나면 종목진단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제가 공목진단을 좀 잘 안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님도 어서오시고 보기만한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갑니다 꾸미는 주식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이 해약을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선절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종목 사놓고 왜 선절을 하죠? 트레이더를 하다 보니까 실컷 사가지고는 10% 떨어진다고 선절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안 사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서 저축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잘라버려요 돈이 나가나 주식 샀더니 떨어져 그래갖고 손실났다고 그걸 이제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유료 방송에도 나가요 잠시, 잠시 며칠 지났다니 더 올라가버렸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 제가 더 답답해 그죠? 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참 안타깝죠 어제도 뭐가 뭐가 뻥 나가고 뭐가 또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요 또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떨어졌다가 가기도 해요 인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요 좋은 주식 담고요 미국에서도 니프티 히프티 종목을 1974년에 50종목을 담고요 2년 동안 얼마 빠졌냐 하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안 팔고 그냥 쭉 갖고 가서요 24년을 들고 갔더니 연 13%씩 벌어주면서 자기 재산이 24배가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가지를 않잖아요 미국에서 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펀드매니저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기업가인데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통장을 두 개를 만들어갖고 하나는 그냥 사놓기만 하고 그냥 주무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주식만 사놓고 계속 내비두고요 하나는 펀드매니저하고 열심히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는데 통장의 세상에 그 주식 수십 년 지나서 주식을 봤더니 돈이 얼마냐 하면 153억이더래요 그 종목에서 깡통난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험해 준 게 뭐죠?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전략 동일가중 시가총액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더 멋진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역으로 또 고급적인 말로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테스트한 거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니까 그걸 또 백테스트라고 그럽니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나는 주식에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잡고요 좋은 종목을 담고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그냥 가면요 1년에 10배씩 벌어졌어요 코스닥이 뭐 개스닥이라고 욕하고 난리쳐도 여러분이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를 사서 10개 종목을 사서 11년 동안 보면 1년에 10배씩 벌어졌어요 10배씩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단타해야 되고 매일 뭐죠? 팔구사고 해야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시장은 어떻게든 잠깐 보고요 납타 합의에 의해서 또 브렉시트 합의에 의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줄어들어서 강력하게 주식이 9일째 상승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G2 전쟁은 어쨌든 됐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위안화에 절상을 한 거죠 그러면 절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미국 수출이 단가가 높아져서 미국 수입은 덜 일어날 것이고 중국이 조금 손해보는 쪽이지만 무역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완화됐고요 또 하나 대북 수혜주는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등락을 자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김정은이 비핵화 물걸로 갈 수 있다는 강경한 편지를 트럼프한테 보내면서 방북 중지를 하고 또 매트리스 국무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 한다 99절에 시진핑이 가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거죠 또 하나 경의선 북쪽 철도 개성과 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했던 인원과 절차의 방북 반출 기획을 통보했지만 한미연합사에서 승인을 거부시켰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그렇죠? 또 국민연금은 지금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돈을 까먹고 앉아있어요 아니 좋은 종목을 막 팔아요 부실 종목을 또 막 사요 아무도 국민연금에 펀드매니저가 가려고 하질 않아요 지난번에 간도 자격미달이라고 또 잘라버렸죠 참 어렵죠 오늘 주식시장은 또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멋진 일을 벌인 게 뭘까요? 제가 무료 추천주로 듣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참 무료 추천주가 지도주로 간다고 남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캠플톤 혼자 무료방송에서 주도주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어요 그렇죠? 주도주 간다고 하니까 웃었죠 여기서 추천주인데 얼마나 수익 났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도요 여기서부터 주도주 간다고 계속 제가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하고 우려원 유료원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나갔죠 얘뿐만 아니라 종목을 많이 보여줬죠 자 그럼 보유하신 분 한번 3번 눌러보시고요 수익률도 한번 써보시죠 자 또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도주가 가는데 그냥 놔뒀을까요? 템플톤의 식구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이걸요? 주도주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사지요 추가 매수 신고가 괜찮아요? 오 기분 되게 나쁜데 무료방송에 또 준 게 있죠? 여러분한테 뭐예요? 대화지약 대화지약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야 된다 멋지게 어제 멋지게 나갔지요 들고 가니까 수익 나잖아요 뭐 팔고 사고 왜 해요 시장에 앉아서 팔고 다 도망가서 현금 확보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나갈 때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사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오래간만에 또 대북세지도 반등을 해줬네요 자 전기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계속 가고 뭔 일인지 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주 가서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우리 위리원도 대본에 제 방에 왔는데 자 주도주로 나가니까 매수하세요 제가 그랬으면 매수하세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아 뭐가 너무 오른 거예요 아 여기까지 거 오른 것 같고 그래 하긴 뭐 40%만 올라가도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아니 여기까지 깨봐야 70%뿐이 더 돼 이거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요 어떻게 됐어요? 쫙 올라갔지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 방에서 와서 공부한 사람은 대본에 모르죠 전문가님 주도로 나갑니까? 그러면 사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있어야 할 종목이요 알았어요 그냥 오자마자 천만 원씩 탁 담아버려 수익이 얼마 났나 몰라요 저도 천만 원 담았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아 제가 사실은요 추가 매수 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 또 했대요 그게 얼마 돈 벌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있었으면 아마 70% 났을까요? 그런데 제 방에서 배운 거 있으니까 추가 매수 했습니다 48% 그래서 수익률은 적지만 돈은 더 벌었습니다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고 매일 거꾸로 사가지고 떨어지면 잠시 후에 아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대화지향 멋지게 나갔고 줬는데도 안 샀지 그 다음에 뭐 줘도 안 사지 파라다이스 줘도 안 사지 그저 잘라먹느라 찌끔 올라가면 댕강 잘라버리고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 못 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식은 저축하는 거지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 그러면 꿈이 있는 그런데 부실종목 사놓고 꿈을 키우려고 하니까 키워져요 안 키워져요? 안 키워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건 모멘텀이 있고 장래의 수익성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뭐예요? 뉴스, 재료, 주가가 오를 만한 동기나 이유를 갖다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장성은 뭐예요? 성장성이란 수익성 지표인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씩 올라간다면 질적 개선 지속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해서 돈을 보려고 했더니 아니 뭐 파티게임도 이런 거 사가지고 2억을 갖다가 친구 말 듣고 몽탕 투자해서 깡터오로 가죠 그죠? 깡터오로 가잖아요 친구 말 듣고 돈을 벌겠다고 2억을 몰빵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아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좋은 거 한번 봅시다 자기 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이런 건 안 봐요 이런 걸 추천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또 친구 말 듣고 사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깡통으로 가는 거지 2억 2억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몇십 년 고생해서 뭐하는 돈을 한 입에 탁 털어놔버렸어요 아휴 지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발 지금 기업 분석 좀 하고 주식 사라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주식 사지 말고 제발 기업 분석해서 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도 과거에 왕초볼 때는 다 이래가지고 깡통 낸 거거든요 차트가 무슨 밥을 먹여줘요? 돈 버는 기업이 여러분의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성이라는 게 뭐예요?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금상첨화잖아요 여러분이 갈비집을 하나 냈습니다 갈비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가를 또 올렸거든요 갈비가 만 원하던 게 만천 원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원가가 올라가고도 더 세게 올리면 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는 거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서 곤두박질 치죠 정말 그럴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이 기본이 돼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보지를 않아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유명 전문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사 그러고 와서 깡통내 갖고 와 제가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깡통은 절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냐면 역발상 주식 투자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그 주식을 사서 3년 이내에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봐요 그렇죠? 그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봐요 차트가 역발상 투자인가요? 여러분이 최소한 깡통이 안 나려면 파트게임즈를 한 번만이라도 기업 분석을 들어갔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사야 되죠 이 자체가 어렵나요? 영업이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ROE는 마이너스인데 이걸 꼭 사야 되나요? 안 사면 돈 못 보나요? 2천 개 종목이 수두룩한데 이런 종목 안 사서 돈 못 보나요? 이 종목 안 샀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다 놓으면 저한테 오세요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이 안 했기 때문에 기본을 안 지키고 정석 투자를 안 갔기 때문에 깡통하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으니까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다 까먹고 있는데 ROE도 맨날 마이너스 주당 EPS 맨날 마이너스 그런데도 이걸 가서 다 산다고 혹시 이거 사면 대박나지 않을까?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급등주, 부실주를 사면 급등을 잘해요 급등을 잘하니까 뭐죠? 자본 잠식이 되니까 뜨거운 감자를 맛보게 되고 대표적인 종목이 또 있습니다 현대상선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저 신신당버건데 현대상선 돈 봅니까? 돈 한 번도 못 봅니다 이게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ROE 맨날 마이너스 유벌 다 까먹었으면 감자해야 돼요 감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추천하면 여러분 사죠 템플턴 추천하면 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템플턴 부실 종목이나 추천하고 있는 아저씨네 저거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또 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감자당해서 깡통당하는 거지 자본 잠식으로 주가 하락에 이어서 뜨거운 감자탕까지 먹어서 온몸으로 받아내죠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꿈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려면 기업의 재무부석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산다는 거지 차트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면 부실이 때문에 다 깡통나는 거예요 부실이와 깡통 종목을 골라내지 못하는 방법은 차트만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어때요? 반드시 감자 아니면 깡통되죠 자신이 분석하고 기업의 믿음이 있으면 시장 조정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 방에도 요즘은 주식이 조정하니까 힘들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잠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올라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죠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올라오는 대신에 다른 주식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실이에 돈 투자하고 그거 차트로 보다가 부실 종목 걸러내지 못해서 깡통내기도 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구에게 물어본다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초과해서 매수한 거죠 내가 이 기업이 좋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저축했는데 왜 팔아야 돼요? 정말 내가 장기로 보유하려고 종목을 샀는데 50% 빠지면 어떠죠? 그게 자신의 포트폴리오 짠 거고 은행에다 저축 대신에 주식에다 저축한 거잖아요 우리 제가 아시는 친척도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동화건설 거기다가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7년도에 IMF 와서 워크아웃 들어갔고요 다시 유상증지하고요 딱 5년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벌었냐면 2,500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자신이 그런데 참지 못해서 다 팔아버리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잘라버리고 손질났다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다 저축했는데 왜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FNF 좀 봐봐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니까 여기 지금 와 계시네 앰벨리님 이거 수익 얼마 났어요? 제 방에 1년 공부하신 분인데 얼마 수익 났어요? 난리 났죠 여기 떨어지니까 어떤 우리 유료원은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들고 가시죠 이게 지금 뭐예요? 어제도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어 꿈이 있는 주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이다 기업 분석 없이 부실기업을 매수하면 자본 잠식으로 주가하락과 함께 감자, 상패 주식을 처음 추천해서 지금까지 638%를 내면서도 매도 사인 없이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텐백어로 모는 꿈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것 나갈 때 아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나요? 사고 나서 안 가죠 안 가니 안 가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죠? 아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여기서 신적갈 깨니까 그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신적갈을 딱 깼잖아요 가다가 짧다 그죠? 가다가 푹 떨어지니까 아유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들고 가야죠 차 이게 지금 뭐예요? 세상에 세상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오늘도 신고가야 미쳤어 템풀턴 대신 김풀턴님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봐봐요 이거 근데 뭘 팔아요 팔기는 이렇게 잘 가는데 왜 팔아요? 638%? 말도 안 돼요 제가 수익률을 올리지도 않아요 미풀어냈다고 우리 휴려원이 대주전자재를 630% 먹고 잘랐는데 이걸 630% 잘랐는데 지난번에 또 더 재밌는 거였어요 제 방에 와서 4개월 공부하고 수익이 많이 나서 또 들어왔어요 4개월 공부 또 나갔는데 삼천당 제약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죠 전문가님 나 300% 먹고 잘랐는데 떨어지는 거 같아서 잘랐는데 여기 이 자리입니다 잘랐습니다 딱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후회해요 안해요? 그랬더니 후회합니다 괜히 잘랐어요 더 나가버렸죠 그게 뭐예요? 속상해요 아유 갖고 가라는데 몰래 제가 그냥 수익이 많아서 잘랐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말이 그렇지 630% 뭐? 638%? 말도 안 돼 참 추가 매수한 사람은 수익률이 떨어져 있고 돈은 커졌죠 JYP 참 여기서 추천하면서 트와이스가 매출액과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이다 이게 꿈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전국 투어 5일 만에 모든 표가 매진할 정도로 인기다 주식을 매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시장이 안 좋았느니 뭐니 주식은 시장이 아니고 다 잘라야 된다느니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멋진 주도주를 사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몰래 다 잘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자르니까 못 가지 돈이 그죠? 대안광통신 요즘에 신나죠 지난번에 제가 힌트를 줬는데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다음 주도주가 하는 종목이 뭡니까? 종이 먹지 말고요 종이 먹지 말고요 무료방송에서 이불 제가 봉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유튜브에도 딱 올렸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이렇게 나가나요? 광통신 진짜 나가나요? 대한광통신이 나가면 누가 나가야 돼요? 오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LG유플러스 5G가 내년 3월에 개통이라는데 야 참 아 이럴 때 사와야 된다는데 참 이게 뭐지 많이 배운 건데 유료방송에서 많이 배웠는데 뭘 고점을 돌파하면 어떻게 해요? 매수하라 뭔 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하라? 깎아주면 매수하라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자 이것까지 유튜브에 올렸는데 힌트를 찾아보세요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되죠 광통신이 갔으니까 R-R-F-H-I-C 누구예요? 아우 우와 이야 멋지다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사는 인간들은 누구냐?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는데 왜 사요? 거기다가 유료 온다고 매수해 매수 땅땅 두 개 나갔네 와 또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좋은 종목이 또 있어요 그거는 숙제 오늘 올라갔을 것 같은데 모르죠 저도 그죠? 가만히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그냥 그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들고 가지를 못하니 수익이 커질 수가 있나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저 바닥에 있는 정도 산다고 바닥에 이제 나가나 저제 나가나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질질질질질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다 날리고 그냥 죽을 맛이지 그죠? 우리 오늘도 제가 빨리 잘라요 뭘요? 대신정보통신 옛날에 우리 200% 먹고 잘른 거야 여기서 빨리 잘라요 잘라다가 물임 사 물임 너무 올라갔다고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임 사랬더니 물임을 못 사 이걸 아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참 그거 팔아다 이거 샀으면 수익이 벌써 48%잖아 근데 인원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미련을 두고 있어 잘라다가 팔라고 해도 돈도 못 버는데 별로 여기 오늘 못 오셨네 워낙 바빴어 이 세상에 1개월 공부하러 들어와가지고 딱 두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운영진에다 얘기해서 저 사람 저분은 저 회원은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거기서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15일을 더 줘라 그래서 15일을 제가 더 드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발 좀 팔고 다른 거 사라 근데 이게 빨리 안 돼 손실 나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팔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로 주로 아이고 참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 부실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업을 사는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고평까지 저평까지 판단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또 배우기 싫어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실 종목 막 샀다가 지금 깡통 뭐 60% 70% 마이너스 뭐 난리났지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가는 것은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스스로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 원칙을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하루아침에 세워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시간이 주는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독서와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전문가님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종목이나 줘서 그냥 돈이나 벌게 해주세요 난 몇 푼만 벌면 돼요 그게 올바른 투자자일까요 여러분은 평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시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평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떠날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죠 투자 공부 없이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이 쉽게 만들어질까요 템플턴만의 주식 투자 차트 기법이 따로 있는데 그 차트 기법을 가서 배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까 이렇듯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기법을 배운 사람은 사정없이 이렇게 들고 갑니다 오 대단한데 실제 그럴까요 실제 그래요 실제 계좌가 그렇잖아요 봐봐요 세상에 사막 콘덴서가 1,083%가 난데도 한 팔고 아직도 들고 가 세상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았는데요 조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그냥 들고 가요 또 올라오니까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냐 봐봐요 이거 삼성전기 지금 얼마나 올라간다 보면 봐봐요 왜? 후성, 더전, 비지원, 사막 콘덴서 가면서 봐 후성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6,200원에 샀는데 지금 만 원인가요? 며칠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방송도 잘 참여 못해요 아니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50% 짤르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또 올라가죠 이렇게 조종을 1650%를 냈으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1650%를 낼 때까지 들고 가게 만들었어요 팔았나요? 50% 팔았더니 안 팔았대요 그냥 들고 또 다 올라왔어요 육식에서는 뭐 저따위 종목이 다 있냐 그럼 아까 후성이를 또 볼까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해야 돼있어 그죠? 후성이 봐요 만 500원? 만 900원? 네 만 천 850원 됐네 만 원이 더 올라왔네 무슨 일이에요 안 팔았잖아요 여기 봐요 아 지금 거짓말을 해요? 그죠? 여기는 뭐요? 아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분도 안 팔았대 이분도 세상에 사막 콘덴서도 그런데 230주를 들고 있는데 아직도 안 팔았어요 아니 세상에 316만 원 들고 1400을 벌었는데도 안 팔았어 참 기도한 차 316만 원 갖고 316만 원 갖고 세상에 1400을 벌었는데도 안 팔았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좋은 주식은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돈 벌고 있잖아요 316만 원 갖고 어떻게 1400을 벌어 그런 은행이 있으면 은행 그냥 몇 개월도 안 가서 다 망해버리지 그죠? 다 망해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버핏은 성공 투자의 조건으로 뭐라고 그러죠? 욕심을 자제하고 투자 과정 자체를 매력을 느껴야 된다 즐기라는 거예요 투자를 즐겨라 물론 11살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고수겠어요 떨어지든 말든 즐기죠 인내력이 강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충분한 지식을 쌓아서 마음의 평안과 자신감을 지니어야 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솔직함도 지니어야 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뭐다? 누가요? 공자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투자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고 대가가 알려준 방법을 참고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기법을 개발해서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해서 투자하면 여러분은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홀로서기 방식을 배워서 평생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서기하기 위해서는 차트기법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기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투자하면서 깡통이 안 날려면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돈 버는 기업만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2천 개 종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기업 분석을 해봐야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추천전화는 이유만으로 사나요 아니면 뉴스 때문에 사나요 증권사 추천전화 때문에 사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 말 또는 그 다음에 정보를 듣고 사나요 그래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종목을 매수할 때 최소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돈 버는 기업에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샀더니 정말 가더라 아 맞나요? LS 산전입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매수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뭔 손절? 아 제가 30%를 담았어요 너무 많이 담아서 지금 마음이 쫄려가지고 죽겠어요 가만히 들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하라고 할 테니까 들고 가시죠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어딨어 좋은 종목인데 제6차 산업혁명 수혜주의인데다가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냥 들고 가라 쭉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아파요 아파요 괜찮아요 이제 또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또 들어갑니다 매수 여기까지 올라갔어 뭔 일이에요? 이걸 못 참아서 몇 개월이에요 이거 이거 한 6개월? 하 좋은 기업은 6개월을 참았더니 뭐예요? 2년 동안 날라가 6개월이 날라가 그런데 6개월 참아요? 아이고 장대원봉 두 개만 남으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뭘 참아 빨리 도망가야지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참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겠네 고려 고려 주식이 끝까지 주식이 끝까지 몇 10% 먹자고 주식하냐고 주식하냐고 많이 먹어야지 먹을 때는 배 터지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추세가 사나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을 왜 잘라요? 그랬더니 그나마도 그거 맛있어서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럼 다시 살까요?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척하다 뚝 떨어져 아이 괜히 샀네 전문가 진짜 미워 죽겠네 괜히 샀네 그럼 이제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에이 전문가 가치단 돈 다 잃겠다고 이제 나가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요? 더 올라가 버렸어 아니지 보유하라고 그러면 2억을 못 참는 거예요 2개월 더 좋은 일 벌어진다고 해도 그냥 못 참아요 시장에 조정한다고 좋은 주식이 그게 그게 박살날까요? 부실 종목이 깡통나는 경우가 있어서 좋은 종목은 잠시 떨어졌다고 또 올라가요 무림 PMP도 그냥 갔나요? 주도주로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신주도주다 아무도 주도주라는 얘기 안 할 때 템플턴 혼자만 주도주라고 그랬죠 매수해라 매수해라 주도주 간다 가다가 질뻑 떨어지니까 죽는다 템플턴 식구는 추가 매수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떨어지는데 아니 떨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사는 거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수익 낳고 다 까먹을 텐데 그죠? 맞아요? 휴식은 이렇게 사는 거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올라가네 또 사고 또 사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네 또 사고 또 사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네 또 사고 그런데요 먼 공공사이트에서는 공공사이트는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고 2만 주까지 산대 여기 오면 이제 항복해버리지 아이고야 손실이 너무 커져서 이제 물타기 하다가 죽는 거야 아무데나 그냥 씨앗을 뿌리다가는 죽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올라가는데 씨앗을 뿌려야 이게 돈이 커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씨앗을 뿌리다가는 여기 가서 항복해가서 죽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니콜라스 다비스 윌리엄 오닐 제시 리보모아 버나드 바르쿠 미국의 유명 전문가들은 다 하나같이 올라갈 때 추가 매수였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였지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자기가 100만 원을 들고 10만 원 갖고 10만 원씩 나눠서 사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한 종목은 내려가는 종목을 사보고 한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면 여러분이 정답이 나올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나요? 전문가님 아니 계속 사다가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 확률을 따져야지 그거 하나 우연히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부실종목 사가지고 우연히 하나 성공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가요? 깡통 확률이 높아요? 깡통 확률이 높아요? 성공 확률이 높아요? 3년 적자 기업 감자들 강력성 있는 기업이 돈 벌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돈 못 벌 확률이 높아요? 내가 돈 3년 연속 적자 기업 샀다가 돈 벌었는데요? 그건 우연의 일치지 다 돈 벌 것 같으면 깡통난 사람 아무도 없고 감자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떡해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랬더니 부실기업에 동업해놓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뭐죠? X원에서 제발 그런 거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도 여러분은 사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시세차증을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실기업을 다 걸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잘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포트를 믿지 못하고 전문가가 새롭게 추천한 종목이 상승하고 자신의 종목이 조정하고 있으면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죠? 참기 힘들죠 업종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는 누가 나갔죠? 어제는 누가 나갔어요? 수소차가 갔죠? 수소차 아우 그랬나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일진다이아 아우 잘나가네 슬슬 슬슬 잘나갑니다 EM코리아 다 알려주지 뭐 그쵸? EM코리아 잘만 나간다 아 모두 또 있는데 제가 큰 얘기를 못하겠네 참 유리원들이 사고 있는 거라서 아 뭐 하나 더 있는데 괜찮은 기업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가면 정성으로 가면 다 이겨요 다 여러분이 깡통나고 부실 기업 잡아가지고 손절하고 그 다음에 뭐 들고 가지 못하고 아니면 감자당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깡통난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을 이런 거 그냥 들고 가면요 어떤 기업 이거 한번 봐봐요 아까 얼마나 이 무림 Q&P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냥 사선 물건 들어지면 그냥 돈을 벌잖아요 그냥 물건 들어주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잖아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제발 좀 이거 한번 봐봐 이게 3년 년석 적자 기업인가 한번 봐보라고 적자가 어딨어요? 2016년에 136억 벌었어 2017년에 447억을 벌었어 2018년에 1분기에 220억을 반토막을 벌었어 그러면 2분기하고 3분기까지 합치면 2분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이걸 초과해 예상이 1104억이야 말도 안해 작년 영업이 이게 몇 배? 2배가 2.5배를 벌어주는 엄청난 이익을 벌어주니까 주가는 춤을 추는 거죠 주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구집이 이런 기업은 다 버려버리고 무료방수에 추천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리고 뭘 살라고 그러죠? 현대상수 현대상, 현정은이가 있어서 좋아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야 대북수혜가 나오면 엄청나게 돈 벌어줄 거야 아니,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돈도 못 벌고 이게 유벌 다 까먹어서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3대1 감자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감자 딱 터지면 그때서야 아이고야, 내가 안 샀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감자한다고 기업 분석을 안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포트의 종목에 현재가를 자주 데려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저축하려고 산 거잖아요 노후 보장,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산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좋으면 산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고 안 달을 해요 그냥 들고 가면 진짜 이거 그냥 들고 갔더니 지난번에 무료방송 추천하길래 저 전문가 말 들으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내가 매수했습니다 그럼 얼마 수익 났어요? 지금요? 무료방송 추천해가지고 주도주로 간다 여기서 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 난 거예요? 지금 얼마요? 85%가 났어, 미쳤구만 85% 그러니까 어느 회원이죠 무료방송 종목만 주워도 돈 벌어 템플타운의 방에는 전부 부실종목 추천 안 하니까 무료방송 가서 잘만 들으면 그냥 돈 벌어 지난번에 제 방에서 무료방송만 쫓아다니다가 1년 동안 97%를 본 사람을 봤어요 98년에 주식 시작해가지고 깡통이 났대요 400만 원 들고 제 방에서 무료방송만 따라다니는데 400만 원이 397만 원을 벌었대요 지난번에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이게 부실종목인가요? 좋은 종목 샀더니 진짜로 진짜로 돈을 벌어졌다 85%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 안 오셨네 들고 가라고 했더니 잘 들고 갑니다 대화제약 더 올라갔나 모르겠다 대화제약도 사라고 어제 또 무슨 미국에서 인상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점핑을 나가버렸죠 점핑 와 멋져구려 템프터니 여다대고 사는군요 그렇다면 지나 보면 며칠을 기다려서 지나 보면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는 바가 없어 아는 바가 없고 가더라 제가 종목들을 쭉 보여줬죠 신대양제지 주도주로 간다 종이목재가 신대양제지 그쵸? 또 뭐 있어요? 산보판지 다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테림포장 아니 정식들이 다 왜 그러는 거야 아세아제지 다 나갔버렸네 아이고 돈들을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보자 그럼 아세아제지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자 세상에 적자 있던 기업이 140억 볼더니 195억 볼더니 세상에 324억 말 같지도 않아요 작년 6월달엔 빵을 벌었는데 324억을 벌었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춤을 추는 거지 그냥 여서부터 춤을 추는 거야 저 난리 났다 그런데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하고 뭐만 보죠 오늘도 그 놈의 차트가 무슨 밥 먹여준다고 차트에 목맬다가 그저 부실기업 골라내지 못하다가 다 땅통 감자 상장 폐지 그러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친구 말 듣다가 세상에 파티게임즈에다 2억을 날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나 기본 조사를 해야 되죠 기본 조사가 뭐예요 돈을 버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돈 못 벌면 이거 안 사야 되죠 그죠? 고급하니 뭐 어서 오세요 그죠? 돈을 안 벌면 어떡해요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돈 못 벌어요? 네 그 놈의 테마로 간다고 이거 좋은 사람도 돈 보나요? 저는 몰라요 이거 시거 테마로 보도 간서친구 어서 오시고 저 봐요 돈 보나 안 뭐 봐요 돈을 못 벌면 여러분 안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그죠? ROE 봐요 ROE 아이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나요? 맨날 까먹고 있죠 진짜 까먹고 있나요? 아 봐봐요 자본총계를 보니까 811억이 711억을 쪼그라들어 633억으로 줄어 돈을 못 벌고 계속 까먹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안 사면 되잖아요 이런 걸 안 보니까 어떡해요 또 사죠 테마로 간다 갔다가 아유 다 떨어졌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은 주식을 사기 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 흐름이 꾸준히 조화지니 살펴보면 여러분이 깡통으로 내밀어도 깡통이 안 나요 참 슬프게도 자신이 종목을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죠? 아유 내가 팔면 그러니까 오를까봐 못 팔아 기업이 실적이 계속 부진하는데 오를까봐 못 팔아 팔고 나면 오랄까 꺼림칙한 생각이 자신의 발목을 딱 잡고 아유 절대로 못 팝니다 나 본전 생각 때문에 못 팔아요 그죠? 차라리 다음 투자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해도 못 팔아 그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나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대림 BNCO였습니다 제가 제발 팔아라 8월 작년 런칭방송 때 왔습니다 제가 팔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팔았냐면 여기서 그죠? 이미 2015년에 13년부터 주도주로 간 종목이다 주도주로 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서는 실적이 부진해서 가기 어렵다 제발 팔아서 다른 종목 사라 이렇게 빨리 말을 손실을 55% 받는데도 마이너스 55%로도 잘랐어요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얘가 2013년부터 올라갔는지 진짜 한번 볼까요? 권자재주가 누구죠? 권자재주 주도주로 갈 때 누군가 봐요 IS 동서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12배가 나갔습니다 12배가 상승 2015년 7월 20일까지 갔습니다 또 누구죠? 한샘입니다 2015년 8월 10일까지입니다 여기도 2013년부터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신적 갑니다 도망쳐라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한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걸 템플턴이 추천 안 할 테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템플턴 식구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반대해준다고 매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대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왜?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얼마 갔죠? 18배가 날아갔습니다 PBR이 18배가 날아가는데 이걸 먹겠다고 들어가죠 시맥트님도 어디서 오세요? 어떻게 됐어요? 폭락 신적 갑 또 있죠 홈데코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가 어디 있어요? 주도주로 갔지요 어떻게 갔어요? 2015년까지 못 갔죠 얘는 여기서부터 2013년에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서 상압 끝까지 가다가 먼저 꼭 걸어졌어요 2014년 5월에 꼭 걸어졌는데 그 다음에 대림 비현시오 다시 갑니다 대림 비현시오 2013년부터 가서 2015년 7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주도주가 갈 때 이렇게 가서 끝났는데 뒤에서 뒷공연에서 사봤자 반등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러 왔습니다 20만원에 샀습니다 20만원에 사서 반등해서 좋았대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어 이게 무슨 주식인데요 이제 어팡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도하세요 2014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박살났습니다 자기는 추천받았다고 우기더라고요 추천받은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이미 주도주로 두 번이나 써먹었지 않냐 그럼 끝났지 어팡이 돌아올 때까지 못 간다 한 시간을 채팅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 뭐 했어요 지금 20만원 왔나요? 지금 20만원 왔나요? 아직까지 본도 못 찾았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종목을 실제 보니까 신대양지지요 신대양지지요 여기서부터 매수 나가면서 여기서 또 추가 매수였죠 어제 신국가를 내놓고 오늘 조정받네 그래서 주가를 사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사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좋은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을 단기 반등한다고 그건 뭐라 사요 좋은 종목을 사니까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오고 가잖아요 스물스물스물스물 가는 종목이 큰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에요 단기 급등해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가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흔들릴 때 템플터는 여러분들 사세요 추매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추매를 시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아직도 싸다 매수가 가고 어떻게 아까 버핏이 말한 뭐예요 투자를 즐기라잖아요 즐겨라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니까 즐기면 된다 매수 매수했습니다 올라갔죠 이만큼 벌써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뭐죠 대화제약입니다 무려 추천주도 좋고요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보여와라 어제 너무 급등 나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경구암 유방암 약 임상 이상 미국 이러면서 어제 뻥 나갔죠 가만히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가만히 들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가다가 조정하면 40% 수익 났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 올라왔죠 아 여기서 계속 매수했는데 40% 수익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사요 또 사요 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들 건가 아빠 건가 헷갈린다 그렇죠 히맥트님 사막 콘덴서도 참 조정하고 또다시 조정하고 반대 이게 소설에 1650% 말이 됩니까 템플턴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1650%까지 들고 가게 만듭니까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봤죠 1,083% 들고 있는 사람 봤죠 저보다 더 무서운 회원들이에요 정가님 나 아직도 들고 갈래 안 팔아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1,00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더 간대요 그리고 안 팔아요 기가 차잖아요 정말 아까 계좌 보여줬죠 1,083%가 안 했는데 아직도 들고 가겠다고 안 팔아요 이거 세상에 6,200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가요 여기 일반인들 보면 다 차트기법 보면 여기 안 보이죠 자 안 보이고 딱 보여드릴게요 우리 차트기법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다 90%가 팔아야 돼요 어디서 팔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니 6,200원에 추천해서 여기까지 500m%가 났는데 이게 뭐요 대량 거래에다가 칼든 강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트기법에 따지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안 자르고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죠? 여러분 뭘로 증명할래요? 자 이 자리를 뭘로 증명할래요? 차트로 할래요? 이경 났으니까 자를까요? 아니면 들고 갈까요? 우리 유료원 트롯에 제가 그랬습니다 잘라지 마라 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이 기업은 실적이 또 좋아질 거니까 이거 판 거는 쇼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보유하고 깎아주면 또 들어간다 깎아주면 또 들어간다 깎아주면 또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50% 짤르라고 했습니다 왜? 1650%잖아요 6200원이 10만원이 넘게 왔는데 그건 몇 배예요? 그래서 50% 짤라는데 안 판 사람도 있고요 짤른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투자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진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수익이 덜 나더라도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 비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열려야 되라고 한 번 더 보고 그걸 유식하게 말을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서 무료방송에도 공개를 했죠 아마 이거는 수만 명의 전문가 중에서 아마 독보적인 자료일지도 몰라요 두 가지를 다른 거는 제가 잘 안 보여줬지만 시가총액 2000 네 자 한 번 보시죠 시가총액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 전략 1등부터 10등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난 주식을 몰라요 기업 분석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사서 주무세요 왜 안 나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보시죠 뭘 샀나 한 번 보세요 1등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코스닥 셀트리온 1등부터 10등부터 10등까지 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수익 많이 냈나요? 나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냥 500만 원씩 담고요 그냥 주무신 거예요 얼마? 2006년 1월 2일날 사서 2017년 11월 10일까지 사서 가만히 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써요? 11년 동안 639% 1억이 6억을 벌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코스피는 얼마요? 코스피는 187%뿐이 안 돼요 코스닥은 12년 동안 무려 1091%입니다 1091% 우와 대박이죠 그러면 1년에 90%씩 벌어준 거예요 그 폭락장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폭락장이 언제요? 2009년이잖아요 2009년에 폭락장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9년에 마이너스 9%가 2009년에 마이너스 8% 갔더니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114% 1년에 90%씩 벌어줬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떤 미친 바보가 그죠? 은행에다 돈을 저금합니까? 주식 사지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백테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또는 동일비중 시가총액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안 보여주다가 지금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이 중형주 중형주 동일비중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똑같이 333만원씩 담고 그냥 10년 동안 주무셨습니다 333만원씩 담고 그냥 주무셨어요 특히 코스피 1등부터 100등 대형주가 아니라 101등부터 200등 중형주를 갖고 갔습니다 자 2007년 1월 2일부터 투자해서 2018년 6월 2일까지 투자하니까 돈이 얼마예요? 아니 2017년 6월 2일까지 210% 보입니다 아니 그럼 얼마예요? 1년에 9년이면 20몇 프로씩 이야 그럼 워런버피부터 돈을 더 많이 벌잖아 워런버피의 23.5%입니다 연평균 그럼 워런버피도 더 많이 벌어 그래서 제가 중형주 중에서 차트가 우상해하는 종목만 주로 골라서 매설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보냐 하면 333만원씩 동일 비중으로 갔더니 자그마치 자그마치 550% 1년에 몇 프로씩 벌어진 거예요? 55%씩 벌어집니다 워런버피 와서 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장기 투자잖아요 10년이잖아요 그럼 2009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해버렸죠 아니 45% 벌 든 것이 0%가 되어버렸어요 돈 다른 걸 다 잃었어요 이번 시장 조정하면서 시장 돈 다 잃은 것 같아도 여러분 어때요? 며칠째 올라오는 사이에 순식간에 뭐가 났어요? 수익이 엄청 커지고 신고가 행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FNF가 신고가 나가는 거 봤죠? 600몇 프로 나갔죠? 자 그러면 또 나갔나 볼까요? 어디 야 그러면 얘들은 왜 나가는 거야? 자 포스코 캠텍 아니 뭐냐 아 가우디님이? 그랬었군요 아유 저는 몰라 처음 고백하시네 뭐야 이거 아 유튜브 보고 이걸 봤다가 단타방에 갔었군요 재밌네요 자 이건 뭔 일이에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신고가야? 자 일진 모티리요 얘는 오늘도 신고가야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나가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참 재밌습니다 잠시 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번째 가기 전에 노래를 또 듣고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가기 전에